여보세요 뭐해 연락 좀 하고 써라 잘 됐다고 어 연락도 안 하고 뭐야 이게 좋은 술이나 한잔하자 보고싶다 친구야 han.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축하해 잘 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듣고 먹지 말야 내가 눈 잘 될 줄 알았어 아쉬워서 난 멀쩡해 좀 유명해진 것 같아서 연락강은 절대로 왔냐 동기랑 술을 좀 마셨어 아쉬워서 난 멀쩡해 축하해 잘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